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리스 참 우리에게는 친숙한 나라죠. 그리스가 198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역사에서 최초로 좌파정부 사회주의정부가 등장하며 파판 들어올 겁니다. 총리가 그야말로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시행해 옮겼고 그렇게 해서 국가 부채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공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재정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비용을 치르지 않고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스가 혹독한 고통을 겪고 계속해서 그리스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친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우파정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집권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그리스의 경제가 회생되고 또 국가 부채 비율도 상당 부분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아주 고무적이고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그리스 우파 단독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집권하게 되는데 다섯 번 연속 우파 총리의 손을 들어준 그리스 경제가 승부를 갈랐다. 키리아코스 미조타키스 총리에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의 여당인 신민주주의당 그리스 총선의 경제를 앞세워 승리했다. 며칠 지난 소식입니다. 그래도 당당히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참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우파정부는 전형적인 그런 친시장 정책, 기업 감세, 외국인 유치, 경제성장률이 2021년대에 8.4% 2022년대에 5.9% 대단하네요. 유럽연합평균 5.4%, 3.5%를 크게 웃돌았다. 대한민국 참 반성해야 됩니다. 유럽처럼 그런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이 지금 5%, 3% 정도 성장하네요. 정부 부채 비율도 향후 3년 동안 매년 10%포인시턴이 감소할 것이고 그리스의 부채 비율은 이탈리아의 144%보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성적표를 내놓은 국가로 그리스를 꼽았다. 2012년만 하더라도 재정위기로 국가 부도사태에 몰려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가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그 당시 이제 피그라고 하죠. 그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처럼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리스 문제 탁 기사를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도 올렸습니까?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있죠. 참 그래도 그리스는 다행이다. 그리스가 여러분 국민들이 저렇게 정신을 차린 것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연결될 수 있던 것은 그리스는 부정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가 저렇게 재정위기 이후에 5연속 우파정부를 탄생시켜가지고 친시장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같은 상황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면 베네수엘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선거를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의 한 아지터에서 다 이런 전산으로 선거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극단적인 그런 가난에 빠지더라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의 다섯 번 연속 우파정부가 등장하게 된 그런 기사 속에서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리스가 저렇게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국민 다수가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그 국민 다수가 정신을 차린 것이 선거로 반영될 수가 있으면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선거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젊은 처자들이 몸을 파는 상태에 가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그냥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선이라는 것은 저는 젊은 날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정거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기자 출신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자 출신들은 그냥 글로 가지고 써가지고 지 그냥 감각 나름대로 떠들지만 젊은 날에는 과학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헛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증거 없이 일곱 번의 선거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남은 두 번의 공직선거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일어날지를 훤히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변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하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중앙선거관리원의 이름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법에 따라가지고 사적인 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죠. 일곱 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이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표양은 100표면 100이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누구 걸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밀어주는 방식을 쓰는 거죠. 50표 50표 얻은 사람이면 70표 30표를 얻도록 만들면 그러면 여러분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봤냐 봤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가 죄다 조작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거는 관철시킬 수 없든지 모르겠지만 선관위 채용 비리에 끝나서는 안 되고 선거사무에 대한 그런 감사나 수사가 이루어져서 선관위가 3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관위 요구한 3대 조건 첫째 사전투표 연계 QR코드 사용하지 말 것 둘째 투표지 관리관 사인을 찍을 것 셋째 사전투표를 먼저 깔 것 세 가지 중에서 선관위가 가장 만만한 세 번째만 받아들이고 두 가지는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들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보통 선거처럼 당일 투표를 먼저 까고 다음에 마지막에 사전투표를 깠으면 조작할 수 있는 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번에 못 이기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어디다 적어놨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도덕놈들 2권 3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떻게 승리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지가 2권 3권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02 대선 무슨 실수를 했나 상세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를 보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거만 지킬 수가 있으면 국가가 최악에 가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이거를 베네수엘라고 대조해서 선거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 나라이란 권력이 뭔지 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 해봐야 가고 나면 뭐가 있으면 역사 쪽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후손들 생각하게 되면 선거는 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 집권층도 무심하게 대하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지런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통제 영역 바깥의 문제니까 그러나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관이 채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선관의 비리와 불법을 인지하리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사는 필연과 우연의 여러분들 날줄과 실줄처럼 여러분들 짜여진 천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우연적 요소가 국가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